자막 by 자막 오늘 경기같은 이 봤을 때 최종적으로는 동심적으로는 힘들었었었는데 이제 로비ips님이나 지원국님께서 너무 저를 잘 불려주셔서 너무 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응원해주신 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잘 버틸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gateway의 손님과 함께 고맙다는 관심이 있다 그리고 지원국님께서 응원해주신 분들께서는 있는 제품이 있을까요? 그리고 많은 관심이 있다면 다른 제품의 지원국님께서 어떻게 어깨드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. 어떤 질문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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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드 3에서 자기가 많이 났잖아요 터링 포인트가 무엇인지 물어봤고 그리고 그 마린 선수가 아까 무상했던 거 왜 다시 하는 거는 역시 아니냐고는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리고 파이널 게임에서는 되게 체력이 조금 남아있어서 스피드를 조금 더 내고자한 상황으로 더 빠르게 진행했었고 그게 잘 맞아서 가지고 좀 많이 걸려주었던 거 같아요 근데, 저희들이 많이 맞을때는, 이 파이널 게임이 많아요 그리고, 터링 포인트는, 제가 말한 시, 이 세트 3에, 그냥 말한 사이, 그냥 말한 사이, 그래서, 제가 조금 더 생각하는 파이널 게임 하나 더 생각하는 파이널 게임 하나 더 생각하는 파이널 게임 Q. 이번 달에 세 번 파일럴이고, 그리고 두 번 우선 했잖아요. 지금 체력이 커뮤니션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아직 젊어서 그런가 한 게임 더 뛸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직 젊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을지. 저는 일단 빨리 평범한 일상을 좀 즐기고 싶은 것 같아요. 되게 한 달 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서 그런가. 좀 평범한 일상, 밥 먹고, 자고, TV 보고 이런 일상들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. 다시 시간을 놀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루만 Only virtual 삼사야ο比如 하신 걸 ownIt 하루 elð ST Oh no. 의기단 식을 주뢋에 문 gigabytes 박사님 저는 혹은 방문이搜장을 앞서 사원의 정보가 요리가 미리 문진에게 말RAD 아, 당연히 나한테 많이 fundament한 대화하는 거 내것 같았는데 무슨 대화인지 그랬어요? 어, 되게 너무 영어가 빨랐어가지고 잘 부를텐데 궁금하네 어, 이 노래야? 지금 말해 너는 너무가봐서 인글랬스 다가가 좀 빠른 단지 선생님과 같은 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? 문제는 그 이번 우선 받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우선 받고 우선까지 어 일단 연패 선생님들이 너무 공이 너무 큰 거 같아요 되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그래가지고 또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었는데 그 순간에서 항상 고친님들이 계속 하루만 하루만 계속 지지해 주셔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고 네 그래서 그녀의 자신이 더욱더 더욱 그 팀의 팀이 그 팀의 팀의 팀이 그런 것인지 아마 젊음을 써붙는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 뭐 일단 저는 항상 젊음을 강조하고요 제가 젊을 때 할 수 있는 게 어 일단 대범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젊으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보다 제가 뭐 나이가 많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철학적으로도 제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네 저는 계속 젊음을 강조할 것 같아요 아직은 어리니까 저희도 계속해서 제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어린이도 아직도 많이 잘해요 그런 계속 생각하셨어 제가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 더요 하나 더요 하나 더요 네 어떻게 해 어떤 성질이 생활할 수 있는지 이 시합이 장면의 다음 타겟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코치님들께서 항상 너무 많은 걸 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합이 끝났으니까 이번 시합을 즐기고 또 다시 잘 준비해서 코치님들이 주문하는 그런 걸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유럽 대회나 그런 그때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은 소원을 aan고 있는 거의 cache 기 Emmy 정말 고acağızogene 의사들이 거의 님들이 따라서 Lost acting 편한 부분은 이렇게 바로 이런 음악의 과거力 주의 결과는isi